선우야 탱탱이와의 첫 번째 모험이야 빨리 와 탱탱이? 어 탱탱이야 지금 눈이 되게 밝고 HRD 영롱한 차 우리 대원들 준비됐나요 친구들? 추워? 추워? 추웠어 하하하하하 난리다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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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빼라 형아 형아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선우야 내려도 되지 않을까? 안 추운데 선우 잘 찾아봐 극두랑이는 엄청 많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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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끼면 안다 잘하고 있다 친구들 물 먹고 있어 우리 급수병 움직이는 급수차야 쭈쭈 쭈쭈병 쭈쭈 따뜻한 공기가 다가고 있어 따뜻한 공기가 다가고 있어 여기가 찬 공기가 만나는 산이야 저기 있다! 저기! 저기 노루 보이지 않아? 아빠 들어줄게 보이지? 보여? 재미있었다 잘했어 재미있었다 아빠 장판은 따뜻했다 어! 달 떠! 달 뜨고 있어 지금 달아 달아 밝은 달아 파도춤 파도춤 잠수춤이야 오늘 도전은 실패했지만 재미있었어 잘했어 친구들 박띠도 보고 탈춤도 추고 발도 보고 밀도 보고 둘도 보고 빨리뽕 탱탱이와의 첫 번째 어드벤츠 잠시후 7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감사합니다.